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파일 셀렉트 파일과 파일 셀렉트 폴더 커맨드들을 볼 겁니다. 이 커맨드들은 창을 띄어서 유저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맨드들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들의 리스트에서 빼먹은 파트 5에서는 이 파일 셀렉트 폴더 커맨드에서 나오는 창보다 조금 더 세련된 창을 보여주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에 관심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셀렉트 파일부터 볼 건데요. 파일 셀렉트 파일은 선택한 파일의 경로가 output variable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텍스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최대한 간단하게 파일 셀렉트 파일 커맨드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output variable이라는 variable 네임을 정해놓고 그 후에 메시지 박스로 이 output variable의 어떠한 밸류가 스토어되는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윈도우가 뜨게 되죠. 이 윈도우에서 아무 파일이나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클릭한 파일의 경로가 output variable에 저장이 되면서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커만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옵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oot directory라고 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폴더 저희가 시작할 때 이 커만드를 시작할 때 띄우는 창에 나오는 기본적인 폴더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a underscore desktop으로 하고 실행을 하면은 데스크탑 폴더 그래서 바탕화면 폴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다가 파일명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a underscore script 해가지고 스크립트 디렉토리에 이 테스트 스크립트 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테스트 스크립트 1을 바로 이렇게 테스트 스크립트 1이 이 파일 네임 필드에 퍼플레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파일도 임의로 지정을 먼저 하실 수가 있고요. 프럼트라는 패러미터에 들어가는 것은 윈도우 타이틀에서 이렇게 아무 밸류나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왼쪽 상단 위에 있는 이 윈도우 타이틀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멀티플 파일, 여러 개의 파일을 셀렉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도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도 이렇게 파일이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할 것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는 패러미터에다가 M을 넣게 되면은 멀티플 파일을 셀렉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이번에 아까와 같이 클릭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셀렉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을 오픈을 하면은 경로 하나와 그리고 파일명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에 나오는 경로는 그 폴더 그리고 그 다음에 셀렉트된 파일들의 이름들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러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파일 셀렉트 파일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파일에 없다 하면은 그냥 캔슬을 눌렀다고 하고 넘어가고 혹은 그 후에 loop을 들어가가지고 if로 a인덱스가 1이다, 첫 번째 줄이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의 경로를 메시지 박스로 띄우고 첫 번째 줄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파일의 이름이 이런 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눌러서 오픈을 해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의 경로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파일명들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파일의 이름들을 loopthrough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라는 옵션을 한번 볼게요. 이 s라는 옵션은 save라는 옵션이어가지고 이것을 실행하면 이 버튼들의 이름이 살짝 달라질 텐데요. 만약에 이걸 없애고 그냥 디폴트로 한번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파일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오픈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s 옵션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이렇게 save as type이라는 필드가 새로 하나 생겼죠. 이게 save할 때 저장할 때 나오는 다일러그 박스와 같은 그러한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셀렉트해서 세이브를 하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뭔가를 save하는 건 아니고 그냥 셀렉트한 지정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임의로 막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막 입력을 해서 save를 누르면 그것이 output variable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save as type에서 이것을 텍스트 다큐먼트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파일 네임을 제가 임의로 my new text document 라고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여기서 세이브를 해도 .txt라는 확장명이 저장이 되지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입력한 이름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 한 가지 저장될 확장명이 텍스트라는 것을 아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그 뒤에다가 이 파일 슬랙 파일 커만드 G에다가 append,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이 윈도우를 불러와서 my new text document 라고 쓴 다음에 save as type을 확장 익스텐션을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 뒤에다가 .txt를 입력을 하지 않고 세이브를 하면 그래도 .txt를 나중에 붙여넣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저가 어떠한 확장명으로 파일을 저장을 할 것을 아시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txt라는 확장면을 더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옵션 중에서 1이라는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1을 넣으면 되는데 아 이거 보기 전에 그 save as 옵션으로 이렇게 파일 셀렉트 파일을 하면은 윈도우가 이렇게 창이 떠도 여기다가 무언가의 값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save를 클릭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뭔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저장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file append command로 이 output bar에서 셀렉트된 파일명과 폴더의 경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file append로 뭔가를 이렇게 hello.txt를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은 파일이 정말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hello.txt 자 그리고 다시 옵션 1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옵션 1은 무엇을 하냐면 예를 들어 이 옵션 1은 안 넣고 이 file select file command를 실행한 다음에 저희가 뭐 보이는 파일을 셀렉트 하는 게 아니고 파일 네임을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파일 네임을 입력을 하고 오픈을 하면은 메시지 박스가 없네요. 메시지 박스를 다시 입력을 해가지고 똑같이 아까처럼 test script 4를 넣고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 박스로 output bar가 뜨잖아요. 근데 여기서 one을 넣게 되면은 이것을 실행했을 때에 test script 4 같은 존재하지 않은 파일명을 입력을 하면은 warning을 줍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일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러한 프롬트가 뜨죠. 있는 것을 이렇게 입력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옵션 1이고 옵션 8도 있습니다. 옵션 8 같은 경우는 똑같이 one처럼 이런 warning을 주는데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오픈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다시 한번 test script 4를 여기다 입력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오픈을 하면은 같이 warning이 뜨지만 create the file이라는 파일을 생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file append로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러한 프롬트가 살짝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s16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16은 s라는 옵션과 16이라는 옵션을 합친 multiple 옵션의 개념인데요. 여기다가 그냥 s만 넣고 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test script 1의 오토화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ave를 해가지고 앞으로 바로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 s16은 이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파일을 오버라이트 하고 싶네요. 하는 warning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save를 하면은 이 replace 혹은 오버라이트를 하고 싶으냐 라는 그러한 프롬트가 뜨죠. no를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되고 없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프롬트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32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32 같은 경우는 short cut, 바로가기에 해당되는 옵션인데 32를 켜놓고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구글 크롬 short cut이 있죠. 바로가기가 있는데 이것을 cancel을 하고 일단 이 옵션을 없앤 상태에서 어떠한 값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을 select를 하고 오픈을 하면은 이 구글 크롬 바로가기의 오리지널 파일이 저장된 장소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파일 폴더 안에 들어있는 chrome.exe까지 가는 그러한 경로를 보여주죠. 근데 32 옵션을 넣게 되면은 이 바로가기를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떠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output bar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2에다가 m을 더해가지고 멀티 옵션으로 m32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멀티플 파일이 같은 폴더에 파일과 아니면 바로가기를 전부 다 셀렉트해서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그냥 m만 하시면은 바로가기를 다른 파일과 함께 같은 폴더에 있는 이것들을 셀렉트를 한 후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오픈을 할 수 없다고 이 같은 폴더 안에 있는 파일만 셀렉트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워닝이 뜨면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것을 m32 옵션으로 바꿔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창이 이렇게 뜨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의 파일을 바로가기와 함께 셀렉트하면은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만약에 유저가 파일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 하면은 에러 레벨이 1로 셋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if statement가 만족을 하게 되죠. 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뭐 아무것도 셀렉트 안하고 cancel을 누르면은 아니면 이 x 버튼을 누르면은 이 에러 레벨이 1로 셋업이 되면서 if가 충족이 되면서 이 메시지 박스가 no file selected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파일 오픈을 할 때에 저희 폴더 안에 보이는 파일들을 필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필터링을 임의로 정해놓은 그런 드랍다운 리스트를 셋업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큐먼트, 비디오, 오디오, 오토하키 스크립트 혹은 정말 저희가 원하는 whatever I want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별표와 점, 스텐션, 그리고 세미컬론으로 세퍼레이트 하시면은 이것을 실행했을 때에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는 이 칸에 다큐먼트 해서 저희가 리스트 해놓은 그 확장 명들이 이렇게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까지 해가지고 뭐 오토하키 스크립트죠. 그리고 정말 뭐 whatever we want, whatever I want,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거나 막 필터를 임의로 지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자 파일 셀렉트 파일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파일 셀렉트 폴더 커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텍스를 가져와서 맨 위에 붙여넣도록 하고 파일 셀렉트 폴더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아웃풋 바를 입력을 하시고 메시지 박스로 아웃풋 바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파일 셀렉트 파일과 살짝 다른데요. 이런 식으로 조금 오래된 느낌이 나는 그러한 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캔슬을 하고 이 파일 셀렉트 파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일 셀렉트 폴더 창도 또한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 조금 더 모던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한 창을 띄우는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셀렉트 폴더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 이미의 폴더를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 OK를 누르면 이 폴더의 경로가 아웃풋 바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스크립트 폴더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로컬디스크 C 드라이브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요것은 그냥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디렉터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찍은데 이 스크립트 디렉터리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고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스크립트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스크립트 폴더를 다른 폴더로 바꾸되 처음에 시작할 때 셀렉트된 폴더를 그 서브 폴더 중 하나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실행을 하면 요렇게 데스크탑 폴더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이 별표를 치고 이 a 스크립트, 스크립트 디렉터리를 치게 되면은 데스크탑부터 시작을 하되 제 스크립트 디렉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셀렉트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위로 올라갈 수 있되 처음 시작하는, 처음 셀렉트된 폴더는 저희가 지정한 폴더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스타팅 폴더를 스크립트 디렉터리로 바꾸고 싶은데 그 안에서 시작할 때 먼저 셀렉트된 폴더를 뭐 그 안에 있는 뉴 폴더, 여기 있는 뉴 폴더가 하나 있죠. 요것을 셀렉트하면서 시작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별표로 요것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크립트 디렉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 폴더가 셀렉트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옵션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다 치우고 이제 옵션만 이 옵션 0이라는 옵션을 넣게 되면은 보시는 이 여기 버튼이 없어요. 원래 make new 폴더라고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버튼인데 1을 넣으시면 디폴트 옵션이어서 이렇게 make new 폴더가 있죠. 여기서 요 버튼을 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폴더가 생성을 바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성을 정말로 하는 그러한 버튼인데 0이면 없고요. 옵션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폴더 네임을 임의로 타입을 할 수 있는 필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폴더 네임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OK를 하면은 아프 바가 뜨게 되고요. 옵션 3 같은 경우는 폴더 네임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bake new 폴더 버튼까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옵션 4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옵션이 없습니다. 이 윈도우 안에 그래서 그냥 OK 캔슬 받겠죠. 제일 간단한 그러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옵션 5는 똑같고요. 옵션 6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폴더 이름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 입력하는 필드가 위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후에 프롬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임의로 어떠한 밸류를 넣으면은 이 맨 위에 이렇게 프롬트로 저희가 입력한 값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폴더를 하나도 셀렉트를 하지 않았다 하면은 똑같이 아까와 같이 에러 레벨이 1로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if statement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셀렉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있지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